사랑의 기술 행복 코드 초록물고기에서 펴냈습니다. 네이버 지식인에서 성의학 상담을 맡고 있는 황인섭 예화인 여성의원장이 지은 책입니다.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알게 된 임상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. 저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행복한 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식어버린 찻잔처럼 열정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단지 의무감만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라면 현대의 성의학과 손을 맞잡으라고 권합니다. 사랑의 리모델링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열정과 사랑을 되살리는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강신간입니다. 신간입니다.